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특히 장거리 층 내 DMI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같은 자기 층 내에서 서로 떨어진 도메인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중금속 층을 매개로 한 이러한 효과는 자기 도메인의 비대칭 전환과 같은 놀라운 현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거리 층 내 DMI 효과의 혁신적인 응용 중 하나는 스핀트로닉스 기반 로직 소자에서의 이용입니다. 이전의 연구들이 주로 자기 메모리와 저장장치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발견은 DMI를 활용하여 완전한 분리연 논리 연산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장 스핀트로닉스 전자의 스핀과 양자기술의 교차점 스핀트로닉스의 세계는 전자의 스핀, 즉 양자역학의 미묘한 현상 중 하나를 활용하여 현대과학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전자의 스핀 상태를 조절하고 활용하여 정보를 저장, 전달, 처리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전통적인 전자기기가 전자의 전하차지만을 활용했다면 스핀트로닉스는 전자의 회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핀을 추가적인 정보의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전자의 스핀은 자기 모멘트, 즉 자석의 성질을 가지며, 이는 전자가 작은 자석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스핀트로닉스 기술의 중심에는 이러한 자기 모멘트를 정밀하게 제어하여 기존의 전자기기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핀 전달 스핀 트랜스퍼과 스핀 궤도, 상호작용 스핀 오벗 인터랙션은 스핀트로닉스 장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들은 전자의 스핀 상태를 조절하고 변환하는 데 필수적인 현상으로 더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인 메모리와 로직 장치의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핀트로닉스의 등장은 우리가 전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거대 자기저항자이언트 MAGNETORESISTANC, GMR의 발견은 이 분야의 첫 번째 큰 도약이었으며, 이 현상은 두 개의 자석 사이의 저항이 자석의 상대적인 방향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드드라이브의 읽기 헤드와 같은 실용적인 응용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었고, 정보 저장 밀도에 괄목할 만한 증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터널 자기저항, TMR 역시 스핀트로닉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두 자성체 사이의 절연체를 통해 전자가 터널링할 때 이 터널링 전류가 자성체의 스핀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현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높은 정보 저장 밀도와 빠른 접근 속도를, 가진 MRAM 같은 메모리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스핀트로닉스는 단순히 새로운 유형의 메모리나, 더 빠른 프로세싱 속도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컴퓨팅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 양자 컴퓨팅과 함께 미래의 정보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핀 기반의 정보 처리는 전화 기반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효율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오늘날의 컴퓨팅 기술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핀트로닉스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대 기술의 근본을 다시 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장 DMI 효과의 발견에서 혁신적 응용까지 스핀트로닉스의 새로운 지평, 스핀트로닉스 분야에서 DMI 드지알로신스키모리아, 인터액션은 자기적 구조와 소자의 독특한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장에서는 DMI 효과의 발견과 그 응용, 최신 연구 결과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DMI 효과는 물질 내에서 스핀이 서로 어긋나게 배열되도록 하는 자기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입니다. 이 현상은 러시아 물리학자 이구르 드알로신스키와 프랑스 물리학자 토르 모리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초기에 이 효과는 이론적으로만 예측되었지만, 곧 실험을 통해 그 존재가 입증되었습니다. DMI는 특히 스핀 구조의 비대칭적인 공간적 분포를 만들어내며, 이는 스핀트로닉스 장치의 설계와 기능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DMI 효과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거리 층간 DMI, 장거리 층간 DMI, 그리고 장거리 층 내 DMI. 각각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자기 도메인의 위치와 거리에 따라 구분됩니다.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특히 장거리 층 내 DMI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같은 자기 층 내에서 서로 떨어진 도메인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중금속 층을 매개로 한 이러한 효과는 자기 도메인의 비대칭 전환과 같은 놀라운 현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거리 층 내 DMI 효과의 혁신적인 응용 중 하나는 스핀트로닉스 기반 로직 소자에서의 이용입니다. 이전의 연구들이 주로 자기 메모리와 저장장치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발견은 DMI를 활용하여 완전한 분리연 논리 연산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DMI 효과를 통해 A&D, OR, NOT 연산과 같은 기본적인 컴퓨팅 기능을 다닐 스핀 궤도 토크 장치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전자기기에서 여러 부품을 필요로 하는 로직 연산을 단일 장치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희는 장치의 크기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스핀트로닉스의 DMI 효과는 기본적인 물리학 원리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기술과 일상에 혁명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DMI 효과의 발견부터 현재까지의 발전은 단순히 자기적 상호작용을 넘어서 미래의 컴퓨팅과 정보 저장 방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3장 스핀트로닉스 기술의 미래와 도전 스핀트로닉스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에게 전자기기의 작동 방식을 다시 들여다볼 기회를 줍니다. MNAM과 같은 스핀트로닉스 기반 메모리와 저장장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빠른 접근 속도, 높은 데이터 밀도,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더 빠르고 효율적인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스핀트로닉스 기술은 DMI 효과와 같은 새로운 물리적 현상을 활용하여 기존의 전자기기가 갖지 못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연구에서 장거리 측 내 DMI 효과를 통해 비대칭 자기화 전환과 분리연, 논리 연산을 단일 스핀 궤도 토크 장치에서 구현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컴퓨팅 소자의 설계와 구현에 있어 혁신적인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스핀 기반 컴퓨팅 소자는 전통적인 트랜지스터 기반 로직 게이트와 비교하여 동일한 연산을 더 낮은 에너지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컴퓨팅 시스템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 소비 문제에 대한 주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핀트로닉스 장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기화 상태는 외부 자기장이나 온도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손실 또는 오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스핀트로닉스 기술의 대량 생산과 관련된 비용 문제입니다. 스핀트로닉스 장치는 제작 과정에서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며, 이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비용 효율적인 제조 공정의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핀트로닉스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초 및 응용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DMI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도메인의 제어와 조작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스핀트로닉스 기술의 잠재력은 큽니다. 컴퓨팅 소자의 미래를 재정의할 수 있는 기술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 처리, 전송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저전력 컴퓨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스핀트로닉스 분야에서 DMI 효과의 적용과 그 상업적 응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라며,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